2차 분석 3차 분석 3차 분석 3층 열쇠 아 좋아요 3층 나와요 지금 풀무소리 방송 보고 와서 야 여기 다 모였네 주식하는 새끼들 여기 두 갤럼놈들 다 모였구만이야 너 이거 봐봐 지금 어우 비가 내리거네 뭐야 비가 추적 추적 내리고 있네 또 쳐라 뭐? 다 불렀어? 형 신나게 도르 틀어놓고 한번 달려볼게 간다 쑤쑤 워우우 자 이렇게 이제 일상적인 운동을 하면서 주식도 하고 아 근데 대한민국이 왜 이래 자 이 게임은 즈위프트라는 게임으로써 자전거에 있는 블루투스나 ANT 센서를 아 왜 이렇게 힘드냐 아 안 봐야지 눈동해 눈도 안 본다 아 안 보고 운동한다 그러네 역시 한국인이면 운동할땐 술을 풍겨야지 형이 뭐 안해 신라호텔 현재 마이너스 1% greatest 그 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자. 아. 방송 배절마다 듣고도 못한 대답을 투자하는 우리 대답성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아. 다 그 증권 가치를 하신 힘 때문이지. 감사합니다. 아. 개 힘들어. 아. 안 돼. 일상생활 해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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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인식이 안 돼. 이거 로지텍 대노보라는... 대노보봤나? 대노보라는 볼트 스키보드다. 푸른 벌판으로 가보자. 파란 나라를 보았니? 자, 안녕 이제. 영국놈. 어, 진짜 앞에 영국놈이다. 영국놈, 이리 와! 자, 안녕. 영국놈, 안녕. 인마. 어, 짜이 아이켄. 짜이 아이켄. 짜이 아이켄. 짜이 아이켄. 짜이 아이켄. 나 땄다. 꺼져. 군문으로! 늘었어. 어. 얼바잎! 쫓아봐. 저거 날 뒤로 노리고 있어? 오케이, 자연관경 말아올린다. 아냐아냐, 나 안보고 있어. 아, 아냐아냐. 나 안보고 있어. 아, 나 안본다, 안본다. 아, 자연관경. 안보고 있어. 올 Droids 이 helpful... 너 resurrected. 이놈은 샤끼가? 어디서 날 쫓아오려고!? 어, Attent시. 부위 에 소리 연출. 딱 listen. 그루노 방수iro. 거기서 엉덩이를 비기고 있어. 몰라. 그래야 klopeku. 2, 3. 다시 트위치. mania. heavily starryis. 너무 정말 tiet Grass. 개신 ning. 이놈. 담고 있어. 엄마 휘 forefront.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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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야 야 야 일상생활이고 뭐고 씨바 빠져 빠져 자 자 rail 그리고 근데 상황 간다 상황 간다 훠 아 Tiny ت 빠지는건 김도우님 머리카락이고 내 주식은 안 빠져 뭔 폴링이야 어 라이징하고 있구봐 예아 빼빼 하일로이야 하일로이야 야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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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늘 타는 첨붓고 간다 후 역시 지뢰생님 아 안판다 안판다 존버한다 자 자전거 타면 존버한다 일상생활 가능하십니다 자자자자자자 일상생활 하러 간다 아니야 자 오릴 때가 더 중요한거야 아씨 뭘 걸어놔 간다 뭔 2만원이야 오늘 70만원 벌고 나간다 70만원 올라간다 후후 버틴다 존버한다 존버한다 3시까지 존버하고 뭔 탈출강이야 존버다 존버 뭘 빼 흠 평범 으 으 으 으 아냐 아냐 버텨야 돼 아 버텨야 돼 버텨야 돼 운동해야 돼 야 운동해야 돼 야 나 운동 운동 운동할 거야 아 존버한다 존버한다 야 운동 운동한다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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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2%만 먹고 빠지는게 설치기라 빠졌다 킴 아 찌라식님 운 2%만 먹고 빠지십니까 그럼 저도 2%만 먹고 빠지겠습니다 아 근데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 오오 zombies 아 쩌 쩌 자 잘 아니 근데 찌라식님이 운임 말씀하시기에요 상 안간다고 하지 않았나 상 안갔는데 왜 2%만 먹고 빠지십니까 어 뭐 하는 새키세요 Rescue 제가 이런 거 못 빠진다 전부 는 She iquer 비난 kul 4 아니 아니 2프로 간다 이거 4 6 9 0 4 6 9 0에 매도 매도 확인 4 6 9 0 간다 이거 4 6 9 0 4 4 4 5 6 1 2 2 하아 흐흐흫흐흫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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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먹고 빠지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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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자 4690 갈 수 있어 4690원 갈 수 있다 46566 자자자 힘을 내 힘을 내 할 수 있어 70 70 70 70 70 80 간다 2% 간다 자 난 4690 전에 46070 된다 된다 뭘 안 돼 된다 자 4675 46070 4675 467070 자자자자 세팅 세팅하고 가자 75 75 으응 짜자잔 이따 나 걸어왔으니까 90 될 때까지 일상생활 들어간다 자자자자 4690 될 때까지 어 일상생활 들어간다 757575 자 일상생활 어 일상생활 중요해 자 돈 버는거에 자 70 1성 세월 1성 1성 세월 1성 세월 아 아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다시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어 자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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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6060 자 6픽만 더 6픽만 더 오르면 된다 자 자 다시다시 일상생활 들어간다 어 일상생활 들어간다 일상생활과 어 주식의 밸런스 이 어 황금밸런스 다 맞춰야지만 어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겠지 어 오케오케 이거 구공간다 구공간다 뭘 뭘 7호야 이거 이거 오늘 구공간다 어 그 진공과 찌라식님이 2프로 먹고 나가라고 했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아 아 오케 나 일상생활 들어간다 아 아 아 아 아 아 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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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어필 올라가야 돼 어필 어 어 어필 올라가면 올라갈거야 올라갈꺼야 택 아 이렇게 heck 여러분도 되어라 하 가價 영철이 하 나라에서 아아악 깜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왜 그렇게 잘 버텨놓고 팔찌를 못하니 주식하지 마라. 2%에 팔라며 2%에. 2%에 팔았잖아. 1%! 1%! 1% 네 한 번 한 번도 한 번도 빠져만 차주 준다 이거 팔찌차수 준다 자 이번이 그래 1% 먹고 나가자 1%만 그래 1% 어 찬스는 온다 찬스는 오게 해 있어 그래 간다 1% 먹고 빠질게 너머 혼자 나를 지켜보면 돼 너머 혼자 나를 지켜보면 돼 나 언젠가 너의 앞에 이 세상을 전부 가려놔줄 거야 어이여 어이여 주식이 잎은 없어 자 기모 오고 이제 풀풀 풀발기 풀발기 어이 지금 기모 오고 있어 뿌어어어 자 파이어 파이어 자 자 자 1% 자 우궁 우궁 우궁에 우궁에 탈출할게 자 1호 자 1호 자 2호 자 2호 자 1호 자 1호 자 2호 자 1호 아멘 자 3시 3시 3시까지 버져봅니다 3시 자 3시까지 존버 아니야 살아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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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남야돼 살아남다 살아남다 살아남은 살아남다 나 다 손 양띵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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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기 물량 내놓고 나한테 사랑한 거 아니지? 양띵님 그럴 리가 없어. 방송인 이미지로 묶어서 한 사람들인데 자기 물량 내놓고 나한테 사랑한 거 아닐 거야. 절대 아닐 거야. 양띵님 믿어. 마인크래프트 방송 내가 봤단 말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 그래 그래. 다시 말아 올리고 있잖아. 말아 올려. 쭉 말아 올려.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을 가지면 된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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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새우글로벌 4천원 간다. 응. 새우글로벌 4천원 간다. 새우글로벌 4천원 간다. 새우글로벌 4천원 간다. 장원.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래. 어 갓띵. 갓띵. 갓띵 찬양해. 갓띵 찬양해. 새우글로벌 쭉쭉 간다. 이제. 자 화장실 갔다 올게. 자 갔다 오면 4천원 되겠지. 어 갓띵. 갓띵. 아핀. 브레이크 씨 오우글로벌 9천원 가만히 가져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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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나이브였다. 이거. 찾아서 오네. 나 일상생활해야 되는데. 나 일상생활해야 돼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 그래. 이름부터가 쑤심이잖아. 이렇게 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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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관상 있었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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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버, 존버 들어간다. 에이텍, 일단 에이텍 팔아버려. 아니, 새우 글로벌, 에이텍, 에이텍, 에이텍. 에이텍 꺼지고, 세계무상 꺼져. 물타기 들어간다. 그래, 믿음. 믿음만이 하나 구워준다. 자, 새우 글로벌 물타기. 그래, 우리 양띵님이 존버라고 했어. 음, 난 양띵님 믿어. 양띵님 믿는다. 오늘은 폭발하는 영상 안나올줄 알았는데 아닌가봐요. 뭐? 손절. 코코넛과 피드박스 해줄게 잃고, 경제사진 5.5-6.0-8.5.0-0.5.0.5.0.5.0.5.00. 다ВО bekannt을 듯 하자여, 점점으로 옮기게 된다. 빙물의 회생물을 타버리고 내해까지 내려가는 그것은 마치 핵벙커를 보는듯하고 그분의 말씀은 좀 더 아니야 아 양띵님 있습니다. 양띵님 있습니다. 유튜브 팔로워 160만 유튜브 팔로워 160만 넣는 분이야. 유튜브 팔로워 160만 넣는 분이 거짓말할 리 없어. 자기 이미지 때문에. 어? 연예인들 이미지 관리한다고. 잘못된 종목 추천해주고 그렇게 하면 훅 간단 말이야. 난 믿어. 존버한다. 존버한다. 야! 야 왜 여기 동시효과야? 야 왜 3시 20분이야? 야! 힘들 때 웃는 사람이 인류다. 역시 인류다. 인류. 브레이크다운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시를 써봐도 모자란 당신 먼지가 떼어 날아들였지 바람을 달려 당신 곁으로 break it down 경영局 나는 상관을 allergies real 내일도 주식방송 한다 나 나 이 상태에서는 내일 쉬고 내가 내일도 주식방송 한다 자, 내일 딱 시촌 어, 내일도 다 출신한다 와, 이, 이 이 사회가 이렇게 와, 나 진짜 나 이렇게 잔혹할지 몰랐는데 내가 사회생활 11년 하고서 사회생활 좀 많이 알았다 생각했는데 아, 또 배울 게 많네 어, 여기 사회생활은 진짜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네 보이는 이미지가 다가 아니네 자동차 뒤에 보이는 것보다 사물이 어,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 가까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게 개인적으로 본 게 아니었어 아, 그렇게 가까이 보이는 거 누가 몰라 이랬는데 아, 이거 확실히 이게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 이거 어, 오케이 아, 사회를 진짜 내 이 날에 대해서 사회를 다시 한 번 더 알게 해주시는 진짜 나의 스승 같은 분이시네 아, 양경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 양경님 감사합니다 같이 플레이할래? 같이 플레이할래? 안녕하세요 선행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요 프린세스 에반젤 W 해피니스 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을 또 제가 이런 게임 이런 게임 제가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난이도가 쉽다고 해요 초보제도 그냥 할 수 있대요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약간 즐겨 볼 건데 지금 캐릭터가 위에 4개가 있고 밑에 5명 있죠 위에 4캐릭터는 전편인 프린세스 에반젤에서 나왔던 애들이고 이제 밑에 애들은 새로 나온 애들 같아요 그래서 위에 애들은 프린세스 에반젤을 플레이해야 본편의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딱히 안 봐도 이해는 된다고 합니다 같이 플레이할래? agram 1、2,3,3,5,3,4,4,5,4,4,5,4,5,7,4,5,8,7,10,5,3,2,5,4,5,4,2,1 ,1,4,1,4,2,1,4,2,4,1,1,1,4,1,4,1,2,3,4,1.1,4,1,2,1,2,1,2,4,0,1,4,2,1,4,1,4,2,1,2,1,5,2,4,1,1,2,3,2,1,1,4,2,1,2,4,3,1,4,2,1,3,3,2,1,8,1,1,4,1,2,2,2,1,2,2,1,2,3,1,4,3, 턴당 시간 30초 인원 4명 렛츠고! 잠시만요 에이 야 이거 다 너네지? 야 이거 다 너네지? 야 누군지 다 써봐 와 어떻게 이렇게 4명 동시에 다 들어오냐? 같이 플레이할 때? 렛츠고! 지금 캐릭터가 위에 4개가 있고 밑에 5명 있죠 위에 4캐릭터는 이 전편인 어필스에 일반젤에서 나왔던 애들이고 이제 밑에 있는 프로나 같이 플레이했네? 지금 캐릭터가 잠깐만 좋아요 내일 방송은 나플로 인한 합인 매매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흠 일상생활로 돌아가자 일상생활로 돌아가야지 운동 좀 하고 자전거 타고 일상생활을 해야지 주식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일상생활로 못하고 그렇게 하면 안돼 자전거 타야지 도저히 진짜 내일 보자 내일 보자 어 내가 진짜 행감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이거 안되겠다 도저히 사이버 으아 으아 벌썩 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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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글로벌 지난해 영업이 꼭 전년기 그런거 아무 상관없어 응 그런거 아무 상관없어 메뉴 메뉴 젠개 에센터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여기 영국이야. 영국이라서 우리나라랑 진행관이 다르다. 여기 옆에 모인게 빅벤이지. 아니 빅벤이 아니고 이 사당. 요 앞으로 이제 빅벤이 나올거야. 여기가 더히 나아가게. 여기가 더 아름다운 게 빅벤이, 서로 이렇게 빅벤이. 여기가 더 아름다운 게 빅벤이. 여기가 더 아름다운 게 빅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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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날 딸라고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Right on.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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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él. MOñas. ajout. 야 잠깐만 지금 정리점 한 번 하자 야 정리 한 번 하자 야 이거 컨셉이야 컨셉 그 그 WWE도 마찬가지로 컨셉을 자꾸 하는 거니까 너무 몰입하지마 약간 기믹이야 기믹 지금 오늘은 내가 선역이야 내일 도 과연 선역일까 내일은 내가 선역이 아닐테니까 내일은 내가 더이상 NO MORE 굿돌돌 이제 FAD AS 똘돌밖에 안 남았어 다 죽였다 다 죽였다 야 야 곽철용이 내일은 선역 당하실 거잖아요 아 선역 선역 당한다니 내가 선택하는 거야 단단히 알아도 야 이거 가지고 저기 혹시나 양띵님 방에 와가지고 막 어그로 끌고 아 진짜 이런 이런 일은 없어서 좋겠다 응 진짜 하지마라 어 이건 내가 어 뭐 주식 하지마라 이런 거부터 하지마라는 거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탈리아 오신 분 있네 어 디치니 어 디치니 어 디치니 내일 선역인지 악력인지는 새우한테 달린 거 아니니 어 디치니 아 위고 투게더 헬로 아 아 아 양띵님 어 감사합니다 아 이화공영 음 아 이화공영 아 아 아 제가 한 번 더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양띵님 아 양띵님 믿음 어 아직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거 왜 안나와 아 양띵님 믿습니다 유튜브 영상 유튜브 영상이라고 그냥 도내한거야? 뭐 회이크네 이거? 아 양띵님 내일은 어 부디 이제 어 정정당당한 정정당당한 승부를 한 번 펼쳐봅시다 어 어 제가 원래 내일 그 주식을 안하려고 했는데 양띵님 덕분에 어 주식하기로 했으니까 내일 내일은 진짜 어 정정당당하게 어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시장에서 의리가 뭔지 한 번 보여줍시다 어 주식 대결 간다 오늘 내일 내일 주식 배틀 한 번 가자 자 자 오늘 자랑은 30분까지 딱 타고 깔끔하게 끝내자 아 후 예 예 예 예 이제 오늘의 운동 끝 예 났다! 내 시간은 지금 내 시간은 지금 내 시간은 지금 내 시간은 지금 누가 더 꼴찌는 모르겠지만 핵실한 건 뚫밥은 내일도 선혁당한다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선택하는 거야 뭘 당해 선혁을 선혁... 선혁을 어떻게 당할 수가 있니? 자기 선택하는 거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자 새우 글로벌 종가가 야 종가 봐봐 역시 양띵님 쭉 말 올려가지고 29,504원 밖에 손에 안 봤어 새우 글로벌 역시 양띵님이 추천한 주식 내일 이거 갭상승 갭상승 이야기다 이거 양띵님 감사합니다 아 양띵님 감사합니다 양띵님이 5만원 주셨잖아 그럼 됐지 뭐 어 아 꼼꼼 이렇게 자 오늘 봤지 이렇게 주식하고 일상생활하고 양립할 수 있다는 걸 내가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주식을 하는 그러니까 돈은 벌면서도 일상생활을 일상대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컨트롤해가지고 어떤 그 주가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안전하게 주식을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알려줬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면 이제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아 주가가 오르니 내리니 아 주가가 떨어져서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들어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면 이제 주식을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 안 되는 사람은 진짜 주식하지 마라 아 그래 이제 어 이 방송을 종료하기 전에 피자타임 들어가는데 어제 내가 깜빡하고 술 마시다가 피자를 안 줘버렸어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두 판 쏜다 피자 두 판 들어갈 테니까 맛있게 먹도록 해라 오늘 쏘고 나면 이제 피자가 한 판 남는 거지 아 기대 좋지 나의 승리로 이미 결정이 난 거지만 그 결론을 알고 봐도 재밌는 영화들이 있잖아 마치 그런 것처럼 당연히 똘똘똘이 승리로 끝나겠지만 그 중간 과정이 어떻게 돌아갈지 그거 한번 볼 수 있는 거잖아 원래 이제 결론을 알고 봐도 재밌는 영화 간 영화야 막 스포티 때문에 영화 재미없네 이러면 그 영화 제체를 애초에 잘못 만든 거다 자 그러면 어 이 뽑기 프로그램이 어디 갔냐 자 두 명을 뽑겠어 아 뭐가 안 돼 아 뭐가 안 되세요 반대기는 뭐 간대 자 그러면 들어간다 지금 몇 명이나 있지 오늘 시청할수록 안 갔네 아 막 뭐야 이거 2900 뭐? 어 지금 뭐 2200명이나 보고 있어? 야 이거 이거 컨셉 안 잡아도 되겠는데 컨셉 안 잡아도 그냥 그냥 주식 방송해도 되겠다 2200명이나 보고 있네 아 이거 진짜야? 이거 피자때문에 많이 들어온 건가? 자 저장 피자 확인 자 현재 응모자 2287명 중에서 피자 두 판 도미노 피자 어 킹프론 쉬림프 피자 플러스 1.25리터 콜라에 주인이 될 사람을 지금 당장 라인 라우 뽑겠어 자 두 명 음악을 이런 거 한번 깔아줘야겠지 오늘 혼자 하려니까 좀 힘들긴 하네 음 음 음 음 자 음악 깔고 들어간다 아 아니 자 그 당첨자 그 행운의 당첨자 과연 누구일까요 토스와 오셀로 토스와 오셀로 이 두 분 지금 당장 트위치 아이디로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토스와 오셀로 트위치 아이디로 지금 나에게 보내주면 오케이 트수 연락왔고 자 카톡 아이디 보내줘 아 지금 트수가 외국 살아서 못먹는데 한번 더 뽑아야겠네 트수는 외국 살아서 못먹는다고 하고 오셀로는 연락이 없다 다른사람 다시 추첨해달래 오케이 자 한번 더 간다 그러면 오셀로는 연락이 없네 자 응모자가 2412명 이거 피자차먹는다고 하니까 더 기어들어왔어 어 야 피자차먹으러 들어오지 말고 내 방송을 보러 들어와 어 어 이거 피자준다니까 방송보러 들어오는거 봐라 자 이거 쨉실하게 자 두명 다시 간다 가자 브레인파워 don't you try don't you try 후우 로얄스플레이 지오확 피자당첩 축하드립니다 자 로얄스플레이 지오확 부끄러워 둘 다 한국인은거 확실해 자 보내줘 어 아 지금 막 아 쓰 쓸데없는 오고인데 자 로얄스플레이 지오확 지오확 아 주장모태도 조용히 좀 해라 자 빨리 저거 줘 긴말 줘 긴말 샌종이 얍 이런 애들 보내지 마라 뭔 샌종이야 야 이거 피자를 왜 줘도 못 먹니 이 피자를 줘도 못 먹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슬로우모드 건다 자 슬로우모드 걸고 트위치 자체의 기능을 이용할거야 아우 로얄스플레이 연락왔어 오케이 카톡 아이디 보내줘 자 로얄스플레이 당첨 지금 인증 보냈고 자 지오홈 지금 내가 하도 주작주작하니까 내가 보여줄게 하도 주작주작 주작무새들이 주작소리를 내니까 헤헤 감사합니다 오케이 인증됐지 자 그러면 지오홍 아 지오홍 지오홍 말고 아 개소리 하지마라 이거 뚜디 맞는다 센조이앱 지금 무슨 공역중님 아이디를 적은거 같은데 뚜디 말라고 지금 아 정모에다가 피자 어 김두림방 애청자이신가 보네 어 이거 이거 개인정보 나온다 이거 개인정보 나온다 이거 자 지오홍 없어? 자 지오홍 없네 자 지오홍 지오홍 없으니까 한명 더 뽑는다 자 이번에는 어 슬로우모드 걸었으니까 어 트위치 기능을 이용해서 들어간다 자 위너 자 위너를 이용해서 바로 즉석에서 위너를 뽑는다 자 위너 위너 is W-I-N-N-E-R 자 자 바로 위너 엔터 칠거야 자 봐라 자 여기다가 지금 위너 치고 있는거 보이지 여기서 엔터 치면 바로 들어간다 자 준비됐습니까 자 준비됐으면 위너 들어간다 아니 근데 지금 슬로우모드인데 왜이렇게 채팅이 빨리 올라가 어 아니 슬로우모드다 이거 아니 야 왜 슬로우모드 걸린거 맞나 이거 야 손 그만해라 자 자 3 2 1 렛츠 고 어 김민 언더바 김민 언더바님 축하드립니다 김민 언더바님 피자 축하드립니다 김민님 유튜브에서 좀 깔롱 좀 지기신 분 아닌가 응 자 김민님 김민님이 위너에요 나 이거 몰라 자 김민 언더바님 없어요 있으면 빨리 저 보내주시고 자 빨리 자 10초 안에 빗속말 보내 딜레이 생각해서 15초까지 기다려줘 아우 김민님 문자 보냈어요 리트없어 안녕하세요 하고 문자 왔지 자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이 두 분 이 두 분이 행운의 피자 주인공이 되겠다 자 그러면 내일 방송에서 마지막 피자를 피자를 쏘고 어 목요일 방송으로 넘어갈게 자 그러면 이제 호스팅 각을 잡아야 될텐데 호스팅을 어디로 가볼까 지금 김누린 방송 켜고 있나 일단은 어 일단은 어 나는 상압회 위주로 먼저 보낼거고 없다면 이제 어 추천이 많은 쪽으로 간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난 호스팅을 선택하는게 되게 힘들어 여행의 피자 주인공이 되자 노 노 노 미 그 다 호호 아 한번 얌야빈 채널 한번 가보자 내가 얌야빈이 약간 나랑 맞짱 꾸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미리 좀 비벼놔야 될 것 같아 철노수십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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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좀 한번 비벼놔야지 자 그러면 얌야빈님 방송에서 가겠습니다 자 봐봐 이런식으로 나한테 메세지 보내도 절대 안준다 어 제가 피자를 먹고싶어서 그런데 저에게 하나의 피자를 줄 수 없으신가요? 제가 똘똘똘이 개가 되겠습니다 워랄몽몽 이렇게 아무리 지져봐도 피자 안줘 안걸리면 절대로 이렇게 쓸데없는 메세지 보내지 마 자 자 그러면 얌야빈님 방에서 잠깐만 자 들어갑니다 자 즐거운 시간 보내고 내일 내가 리벤지 주식 방송한다 내일 내가 얼마나 따는지 잘 봐 어 내가 대한민국 사버린다 그냥 진짜 그냥 딱 다 사버릴거야 내가 어 이제 대송룡은 없겠다 내가 대송룡 한다 대마시안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샵.대마시안.com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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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